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렌지 3를 이용해서 또 통계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 표로부터 의미 있는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개념을 정리하고 이것의 효용을 한번 체감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 표에서 우리가 온도와 판매량이 서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스카터플러스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온도와 판매량은 서로가 상관이 있다 라는 점에서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상관관계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보시면 온도가 바뀌면 판매량이 바뀔 수 있죠? 판매량이 바뀌었다고 온도가 바뀔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판매량이 어떻게 감히 온도를 바꾸겠어요? 뭐 저기 지구온난화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원인이고 판매량이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즉 상관관계인데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상관관계 중에서도 인과관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관계는 상관관계 안에 인과관계라는 부분으로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과관계는 당연히 상관관계예요. 하지만 모든 상관관계가 다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상관관계는 비교적 찾기가 쉬운데 비교적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관관계뿐인데 걔를 인과관계로 단정 지었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은 고되고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결과라는 표현 대신에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더 즐겼습니다.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온도 20도는 그냥 20도예요. 판매량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독립변수. 그런데 40개라고 하는 판매량은 온도가 20이기 때문에 종속된 결과로서 40이 된 거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를 종속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열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과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스카터 플러스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의 효용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서 이것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6월 5일인데 내일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22.5도라는 것을 일기예보에 나오네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뭘로요? 이 추세를 통해서. 그래서 내일이 온도가 22.5도다. 그럼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서 선을 그면 이것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선을 그어보면 45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인인 22.5라고 하는 독립변수를 통해서 결과인 45라는 종속변수를 알아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판매량에 맞는 재료를 사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지식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단한 지점까지 와있다라는 것을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